결투다! 결투다! 한 번 뜯겼어! 한 번 뜯겼어! 뜯겨야지! 뜯겨야지! 우리 펜트하우스니까! 광수랑 둘이 나오면 팔이 길어서 무조건이야! 어 저 저... 광수 먼저 보내야 돼! 둘이 보내야 돼! 무조건 광수 보내야 돼! 야 좀 이러분이 들어가! 로봇리부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! 조그만 빨리 가! 야! 조그만 빨리 가! 조그만! 다 됐어! 서울 세 번 늦게 있어? 물선왕 길까지! 물선왕 길까지! 물선 벗어버린 늦게 있어! 물선왕 길까지! 물선왕 길까지! 물선왕 길까지! 물선왕 길까지! 물선왕 길이! 야! 벗긴 거야! 물선왕 길가! 물선왕 길이! 아 내가 걸컥도 아주 시작하게 하면 나 빨개 붙지! 나와 나와! 녹화하게 나와! 시작하자 하면 빨개 붙지! 아 둘이 붙었다! 야 둘이 되게 어르다! 존경하고 주문이 좋아 좋아! 어우 저기 좋아! 아 좋아! 야 둘이 되게 어르다! 존경하고 주문이 좋아 좋아! 아 잠깐까지 멀어! 나도 너를 못 봐줘야 해! 혼들아 아수적 부리지마! 너도 넌 똑같이 당해ю지! 저 때 둘이 하네요!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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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ined球! 뿅.. 뿅! 뿅! 이 장애야지! 됐다! 액션스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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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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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하나 또 있잖아 아이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제 마지막 헤비급 대결